어때? 네가 원하는 대로 됐냐? 아니요.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지. 난 네가 그놈한테 빠진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. 세상에 강기태 그놈보다 잘난 놈이 얼마나 많은데. 어디 남자가 없어갖고 그런 꼴통놈의 새끼한테 홀리냐고. 할 말이나 하세요. 너 왜 고 실장 피하니? 이건 나하고 맺은 거래 조건에 위배되는 거야.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까? 다른 건 다 받아들이겠는데 고 실장 만나는 건 강요하지 마세요. 야 인마. 나한텐 최고의 돈줄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놓치겠냐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만나. 마침 오셨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너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다. 오냐 오냐 해줄 때 잘 해라. 자꾸 까불면 나도 참는 데 한계가 있어. 오늘 나 가져요. 그리고 그만 끝내요. 실장님이 원하는 게 그건데 시간 끌 거 없잖아요. 얘 봐라. 니가 그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지. 가지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여자. 내 주변의 천지야. 나한테 넌 아주 특별하니까.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.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northern 선생님들이 다 안ification. 이들의 불씨를 끌고 것 같습니다. 너 정말 어떻게 하나 보내줬? 할 수 있느냐. 아멘